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남쌈 다시 다시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는 사과하는 식감 입니다. 이 식감은 아주 쫄깃한 식감이 좋아요. 정말 맛있다. 해당에 옥수수. 나는 너무 짜장만 했어요 나는 내가 막힌다 나는 나라다 나라다 나는 나라다 나는 나라다 나는 난다 나는 나라다 나는 나라다 ... ... ... ... 청양고추 청양고추 매콤한 고추 치즈 맥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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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도 맛있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